. 근데 우리 근데 이 차로 어디가. 목적지는? 이게 은근슬쩍 이러면 손 잡았네. 다독, 다독, 토닥, 토닥. 보통 이러는 거지. 낯설어 할까 봐. 이게 더 낯설 수도 있어. 뭐라고 날 불러보고 싶어? 조금 요새에 맞게. 뭐가 있을까? 주주, 주주는 어때? 주주, 주주. 우는 너무 이상하잖아. 누누라고도 많이 부르지, 사람들이. 근데 우리 약간 누누, 주주. 약간 그 반려견. 그런 느낌이 조금. 근데 사실 커플은 서로에게 반려견이지. 맞아, 맞아. 서로 애정 갖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애칭이 필요하다고. 응, 반려견. 응, 반려견. 응, 반려견. 나의 말아줘야. är 왔어요. 그래도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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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. 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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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다 너. fendimiz. 내 인상자나. 너가 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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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